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G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늘 극단적인 뉴스들을 혹은 인터트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는 요즘 정말 잘 진단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주식아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혹은 최대한 통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화 같은 자료들은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이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아재로요 그러면 위화 같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를 잘 푸시게 되면 저의 직접 쓴 저서죠 그걸 선물로 드리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중! 딱 이렇게 말씀 2200포인트에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딱 2200포인트가 되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항상 적정선 적정 로직이 있더라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5만 5천원 SK아닉스 같은 경우 8만원 근처에서는 접근 가능하시고 네이버 16만원 근처에서는 접근 가능하실 수 있다 이것이 통념적인 주식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이 나왔고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구내시장 코스피 어느 순간 2300, 53, 54, 2400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다만 올해는 2550포인트의 저항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 누가 원탑이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을 견인했던 2차전지가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약세 흐름 그런데 이제 엔터주들이나 웹툰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견인체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터널 나온다면 말은 또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식아재에서는 기준점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2200 코스피, 삼성전자 5만 5천원, SKS 8만원, 네이버 16만원 이런 자리들을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왔을 때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몇몇이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웹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웹툰 종목도 신고가 넘어갔던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DNS 미디어라든지 미스터 블루 결국은 그 종목에 갈 거다, 그 종목의 패턴이다, 그 종목의 차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장의 산업 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아재를 보시면 웹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대박이 났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혹은 웹툰을 기반으로 했던 제주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스토리들 그리고 많은 영화화 되고 드라마화 되는 것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으면서도 감정선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웹툰 시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단순히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 이제는 K-웹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신곡 혹은 강세를 보였던 섹터에 포함이 됐습니다 많이 상승했다면 눌림을 공략해야겠죠 왜? 지금 시장은 박스권 트라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웹툰을 원작으로 했던 드라마나 제목들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 지옥, 유미의 세포들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티빙, 승미용, 이태원 클라스 술꾼도시 여자들 등등이 개봉을 했고 굉장히 성황리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미있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디오방, 만화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만화를 빌리면 100원, 200원, 3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1박 2일 동안 보고 나서 갖다 줘야 되고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또 귀찮아요 근데 지금은 웹이잖아요 웹 칼툰 인터넷으로 100원, 200원 내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게 이제 휴대폰 혁명이라 부르는데 이런 시장이 확장되고 이런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이제는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치들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왜 편리성과 소장성과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간편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 만화를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뭐 지금도 인기 있는 만화들 너무 많죠 농구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에 대한 만화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또 약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성이라고 봅니다 통념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나라 문화만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만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웹툰 산업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작가나 이런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문자 3377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편집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에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 잘 푸시면 선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가나 작품기획 창작을 하게 되면 IP라고 합니다 IP라는 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을 하고 작가를 관리하고 이런 어떤 에이전시가 룸미디어라든지 DNC미디어 최종류 주가 잘 갔죠 YJ 코믹스 원고로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개인 작가들이나 에이전시 소속 작가라든지 예비 작가 그럼 이제 이 에이전시 쪽에서 플랫폼을 하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 정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플랫폼에 되는 것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죠 네이버 업툰 가장 많이 보죠 뭐 레즌 코믹스라든지 탑툰 그게 이제 플랫폼이고요 콘텐츠는 그러면 소비를 합니다 즉 작가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고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업체들이 네이버 업툰이나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거대한 공룡이 되어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이전시는 이 플랫폼이 단순히 이제 어떤 네이버 혹은 카카오로도 갈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하기도 하고 해외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어떠한 로직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랫폼 업체인지 혹은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체인지를 또 보시면은 관련주들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탑툰 뭐 코비코, K2, 미스터블루 너무나도 많죠 네이버 시리즈, 로리디북스 등등등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들은 소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은 이제 엔터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엔터하게 되면 SM, CYP, YZ 그래서 소속 연예인들이 혹시나 이제 다시 다시 컴백할 때나 혹은 소속 연예인들이 투어할 때 이럴 때 주가가 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어떤 플랫폼 업체나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선시들이 어떠한 웹툰을 보유하고 있고 웹툰을 유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가 자원이 되고 컨텐츠가 돈이 되는 세상에 가장 큰 포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선순환되게 되면서 드라마와 K컬처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우리가 기존 산업에서 칼툰이라는 만화에서 웹이 섞이면서 갔던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생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화책 시대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떠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공부하는 시간 주식 A부터 Z까지 생각하는 시간 요즘에 은행주들이 갑자기 상승을 합니다 이건 기존 산업이니까 참 익숙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기 자본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재무건전성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덜 두각받았었어요 사실은 은행이라는 부분이 트레이딩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행주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혹은 자사주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그만큼 수익을 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떠한 주주환원 책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볼까 최근에 나왔던 이슈라든지 이야기들도 계속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네, 그죠? 노란톡 채널 추가합니다 QR코드 혹은 문재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식 아재 A부터 G까지 히든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웹툰 이야기를 드렸었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기본적인 노직은 토이예요 혹은 유아예요 대원방송이잖아요 대원TV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사업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웹툰 회사인 DNCI를 두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NCI가 두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주식은 근데 상상 얘기들이지만 상승할 때 매수하는 건 아니죠, 주식은 항상 주식은 눌릴 때, 기회를 줄 때 그때 매수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는 15,000원, 13,000원 평단이 14,000원 이하일 때가 유리한 거죠 과거에 11,000원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시총 2,000억 혹은 1,60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종목은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대량 거래가 두 번이 발생했고 첫 번째 거래량이 한 시가 부근, 13,000원 부근에서는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주식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갔다고 해서 내가 대원미디어를 봤었는데가 아니라 그 종목을 다시 잘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접근에 대한 로직을 또 짜가는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주식으로 또 성공할 수 있더라 자 지금 이렇게 웹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제가 여기는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미스터블라라든지 DNCI라든지 종목들 많습니다 타코어라든지 타코미디어라든지 근데 그 종목들도 지금 많이 갔다고 해서 어 지금 웹툰 관련해서 방송을 보니 너무 좋대 그래서 쫓아가는 게 답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언제나 기회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들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행주들은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포지셔닝을 취해요 그래서 은행주들을 통해서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크게 벌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고배당 메리트로서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고 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악은 이제 배당 메리트가 더 두각을 받게 되고 혹은 어떠한 주주 환원층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 농협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넘버2는 누굽니까? KB금융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이란 어떤 대표적인 주자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떤 로직으로 볼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 주식은요 아무리 잘 가도요 아무리 멀리 가고 훌륭하게 간다 하더라도 내 자리가 아니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식의 원칙이에요 그럼 KB금융은 주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5만원 박스권 구조로 4만원 그렇게까지 환원 정책이 좋다면서요 배당 정책이 좋다면서요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니까 벌써 조만간 18% 정도로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어요 금융주가 18% 상승이면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그럼 더 가면 어떡합니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려야지만 주식으로서 원칙을 잡았습니다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뉴스가 잘 나왔다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추격하지 마시고 아 이제는 재료가 더 있으니 오히려 이런 어떠한 매수 맥점 포인트가 나왔을 때 기회로 잡고 접근하시는 연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주식 A부터 Z 주식 아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대응하시고 전략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네이버 이거는 지금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방송 때 주식 아재에서 포털 1위 업체 네이버는 몇 번을 가지고 왔어요 16만원 밑에서는 괜찮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수많은 악재들이 쏟아졌죠 그죠? 그런데 제가 16만원 그럼 19만 4천원 벌써 3만 4천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약 3만 2천원 20% 상승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는 16만원대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지금 간에 19만 4천원을 사야지 이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요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아무리 잘 메꾸고 아무리 잘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넘버원 기업을 봐라 포털 검색어 1위 업체잖아요 어쨌든 간 점유율이 가장 높고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대 빅데이터 기술 그럼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혹은 플랫폼은 뭐냐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예요 근데 카카오보다는 전 네이버 쪽에다가 조금 더 안정성적인 측면을 두각시켜 드린 거고 주가는 충분히 내려왔고 요즘에 이제 아까 금융지로 보여줬던 얘기야 세상이 살고 힘들고 아닙니다 요즘에 서민경제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돈이 도는 곳은 항상 존재했다 어떠한 세상에도 어떠한 시절에도 돈은 돌았고 캐시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좀 그런데 어떻게 뭐냐 캐시는 플로우 흐른다 그럼 그 플로우의 정점이나 플로우의 흐름에 있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주식 트레이닝의 혹은 주식 매매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그런 전략을 그래서 오늘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지금 갔다 해서 쫓아가지 말고 대현미디어라나 네이버는 웹툰 관련된 종목으로 어떠한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질지 혹은 KB금융은 KB금융대로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분할 전략을 했지 왜 지금은 지금 더 잘 갈 수도 있고 정보를 돌파할 수도 있지만 왜 아는지 그것은 워렌 버핏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중요성보다 제일 먼저 첫 스텝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그 후 첫 번째 원칙을 KEEP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내용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추가입니다 방식은 QR코드 혹은 문자 377위 황주명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 말미 지금 퀴즈 풀면 됩니다 그럼 추첨을 통해서 또 직접 저서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하고 산업 정리하고 종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기준으로 2200에서 2500정도의 박스콘을 보시고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인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산업적으로는 항상 트렌드를 놓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있고요 그 산업들 중에 오늘은 웹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요즘에 하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적으로는 지금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장세는 아니니까 박스콘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목개 지덕 장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닭 그럼 투개해서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흔들리지 마시고 지혜해를 맞이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민이었습니다